음 오 이 할로 나이트가 생각보다 되게 긴 게임이 해보니까 아 이게 길도 되게 많고 맵도 넓고 일단 제가 아직 보니까 어 아직까지 나 초반 정말 극초반 인가 대 맛도 못 본 것 같아요 게임에 아직 게임의 맛도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아 불금인데 일하러 가세요 안돼 으 으 너무 싫어 떨어지는거 와우 와우 그쵸 지구 자 후딱 한번 깨보시지 한번 후딱 한번 깨 보겠습니다 뭐 뭐 어떻게 해야지 잘한진 모르겠지만 와 이거에 야 야 와 진짜 손 컨트롤 안좋은 나같은 손 그런 거시기한테는 진짜 이 게임이 쥐약이다 아니 때릴 때마다 밀려나니까 그게 더 싫어 때릴 때마다 밀려나가가지고 그게 더 싫어 그게 자 오른쪽으로 가보고 싶다 일하러가서 본다고요? 일하는데 어떻게 봐? 어? 어떻게 보는거지? 보이짜 됐스 요쪽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오이고 오 얘네들 채워주는거야 좋았어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일단 막 가보는겁니다 일단 한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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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있나? 뭐 없고 얘네들 채웁시다 OFF 호호 내려가볼까 일단 이 방을 하면 다 뒤져보고 아 내려가자 그냥. 그냥 내려가자 알바생의 특권 와 약간 좀 그 쉬엄쉬엄하는 어이고 약간 좀 쉬엄쉬엄할 수 있는 그런 알바인가 보네요 와아 엄청나 야 모기들한테 피받아서 죽을 뻔했네 이거 나 둘 셋 세 개 정도는 채울 수 있다 이거야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 거 사야지 자 죽기 내려가볼까 와우 잭팟 오잇 오잇 죽어 그렇지 오잇 오우 위험했어 이걸 보니까 쳐낼 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아 편의점 알바에요 오우 오늘 불금인데 오늘 그 난리 났잖아요 오늘 그 저 탄핵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오늘 오늘 편의점에 되게 술 마시고 올 것 같은데 오늘 다들 침핵 시키고 난리 났던데 침핵 시키고 다들 치킨 맥주 시키고 아 난리 났더라고요 저도 치킨 맥주 진짜 먹고 싶었는데 오늘 근데 아 제가 오늘 장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장연빌이라서 몸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어 못 먹겠더라고요 뭐야 위에 길이 있었어?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새로운 길로 가봅시다 뭐지? 이쪽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호 반대로 가야겠구만 이거 저 위로 올라가야겠네 저 나비를 피해야겠네 저거 전기나비를 피해서 오잇 아니 어떻게 저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허잇 아니 아니 이런 근소한 차이로 설마? 진짜 이걸? 후옷! 아니 이걸 진짜? 진심? 아니 진심 이걸 야 못 가네 못 가 못 가네요 아 요즘에 고기를 좀 많이 먹은거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좀 상한 걸 먹은 것 같아 Person 별로 좀 씨 좀 약간 덜 익은 거 덜 상한, 좀 상한 걸 먹어가지고 속이 좀 어제부터 좀 안 좋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우 장염인거 같아 딱딱 장염인을 좀 많이 걸려봐서 좀 괜찮다 싶으면 장염 벌리고 막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거 아니고요 그냥 그냥 가끔 우리 감기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뭐 좀 걸리는 거죠 뭐 자 다행히 센건 아닌거 같애요. 센 장염은 아닌거 같애요. 초기인거 같애요 초기 지금 먹는걸 조심해야지. 내일 또 제가 또 한잔 해야된말이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그래서 좀 금식, 거의 금식하다시피했습니다 어 저기 위에 돈이 있네? 저거 먹고 가야지 저거는 먹고 가야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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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이거야? 저저저저저 꽃이 있었네? 위험할 뻔이다 이거. 한 번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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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자꾸 손 떨어지냐? 어 여기도 여기 있었네? 돈 안 쏴 아이소! 돈 모으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는거 비켜! 아이고! 속이면 조심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사정없이 오는구만! 한 번 더! 한 번 더! 홀짝! 사정없이 오는구만! 사정없이 오는구만! 동글! 아이고 쟤 피해지고 어? 아아... 여기 아래 뭐가 있지? 오오!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할 뻔했어 어 뭐야! 어 이거 왔던데네? 아 여기가 여기를 통하는구나! 아 괜히 왔어 그러면은 아 다시 돌아가야돼 와 돌겠다 야 다시 돌아가야돼 야아 씨 다시 돌아가야되네 이것도 이거 언니 어서오세요 대학 다니느라 피고해서 어 개강이 인정으로 오니까 난 졸업했는데 미안합니다 어 최유성님 어서오세요 다들 오셨네요 또 이렇게 또 와주시고 난 개강이 부럽다 저번달에 졸업해 저번달에 저번주 제가 저번주에 졸업시켰어? 저번주에 졸업식을 되게 늦게 해서 아이가 교지가 다 갈게요 오우 위험하다 어 크롬이 어서와 오늘도 앙로우 나이트 하하하하 암 걸린다고?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좀 잘함 아니야 나 이제 좀 잘해 잘해서 이제 좀 할 줄 알아 걱정마 이게 돈 걸고 오고 백수라니 아니거든? 대기업 다니고 있거든? 날 백수 형도 백수잖아 그러면은 어? 형도 백수잖아 안녕히 계세요? 아 가지마 미안해 잘못했어 아 드루기 아프네 아 좋았어 홀트 이쪽으로 제가 요즘에 투잡디건이요? 하나는 방송이고 하나는 그 백대마 알바인데 본업이 여러분 참고로 본업이 유튜버에요 본업이 부업이 유튜버가 아니야 오케이? 하하하하 근데 본업보다 부업이 돈을 더 잘 벌어 넘나 슬픈 사실이야 혹시 혹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은 부업이 아니 본업이 더 잘 버는건 당연하죠 어? 농담입니다 본격 어 우려 본격 이제 구걸하는 방송 정말 본격 구걸하는 방송 별풍선 리액션 막 나오고 있어 많이 안 떠있어 형 취준생이라고? 어? 아 아 아 나도 취준생이야 그러면은 나 구글에 입사할라구요 흐 아이고 어디에 지금 Jan 왼쪽 위로하면 갑시다 왼쪽으로 어이차 졸업 합정이 108학 아이고 왜요 108학점? 아 그래요? 아 우리 학교도 2년 2년제였다가 4년제로 바뀌잖아 진짜 빡신대 2년제 하는 분들 말이 선배들이 2년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들 말에 들어오면은 진짜 빡세인데 와우 고등학교 수준이요? 완전 풀강 됐나보네 어? 쟤야 여기 뭐가 있어 쟤 못가 기술로 둬야돼 어 보자 여기서 여기서 위로가서 아 왼쪽으로 가보자 일단 일단 왼쪽으로 가보자 아래 뭐 아래 가시들밖에 없니? 오 깜짝이 가시들만 있는줄 알았는데 이 나무예구나 이게 오 안돼 안돼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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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없어 이게 플레이 시간이 좀 되게 긴거 같아 보니까 뭐 예상을 했지만 한두시간은 어림도 없더라고 자 왼쪽으로 가보자 한번 쟤도 뭐야 어 무서워 진짜 걱정마세요 내가 볼 때 착한 애 같아 이런 애들은 요렇게 포잇짝 이렇게 딱 가는거지 뭐야 때릴 수 있네? 야 아 진짜 때려봤자 뭐 못해 여기서 뭐 어떻게 해 여기서 어떻게 해 이제 아니 너 죽어라 그러면 건너와가지고 오잇 아 와 극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어 나이스 그렇지 잘가 자 자 이것을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이 위에 답이 있다 답은 윗구만 있어 문제는 위로 못 올라가는구만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는 생각해보니까 오른쪽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시다 좋아 오른쪽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요쪽인가? 그렇지 여길 통해서 여길 통해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보니까 스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게임에 하지만 그걸 내가 몰라서 문제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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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떻게 할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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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하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자주 놀러와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난 고급 고급적인 방송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즐거움을 얻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윈윈게임 윈윈게임 윈윈윈게임 윈윈윈스턴? 하하하하 미안합니다 한번 드립 한번 드립 한번 잡고 싶었어 아 어키지도 않는 드립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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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호잇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냐 아이고 아 뭐 이렇게 방구 벌레들이 이렇게 많아 오 오 오 생긴건 귀엽게 생겨도 참 귀찮게 하네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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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다 아 얘네도 어떻게 올라가 아 내가 자주 안하는거라고요? 아니야 나 월수금에 자주해 술 안먹었어 아유 참나 이거 술 먹었다고 퇴퇴하는거 보소 인성보소 일주일에 일주일에 월수금이면 많이 하는거야 얘네도 뭐야 이게 뭐지? 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가자 아니지 내가 방송 얼마나 열심히 자자하는데 아 얘 중간 보스 한번 더 잡구요 호잇 죽어 호잇 호잇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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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감히 중간 보스다 여기가 너무나 쉬운 것 인성보소 세상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말이오 방송을 못보면은 다시 보기라도 보면 되잖아 어? 그것도 안하고 너무해 농담입니다 아 여기서 내가 오른쪽으로 왔지 어제 좋아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원래 몬스터 잡을 때 한대 맞으면서 때려줘야지 돼요 이게 괜히 제가 멍청하게 맞는게 아니라 게임 시스템상 맞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맞아야 한대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는거라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하핳하하하하 하모토일 아 예 알았어 내가 주말에도 할게 주말에는 내가 좀 원래 원래 웬만 uncle 말했었는데 주말에 좀 바쁘다 보니까 양속들이 요례들이 생겨가지고 못했네 아 좀 봐줍시다 저번주에 내가 졸업식 했었어 좀 봐줍시다 우리 자 이리로 내려갑시다 졸업식 하느라 바빴세 자 이쪽에서 처음 오는 길이구요 멍청아 멍충 오우 좋아 오 한번더 알았어 내가 나중에 정말 유튜브로 빵 뜨면은 이제 매일매일 방송해야지 지금은 나도 알바하고 근데 내가 화목에는 쉬는게 아니야 내가 화목 토일은 쉬는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항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항상 진짜 진짜 바빠 너무 바빠 완전 하드코어해 진짜 월급도 안받는데 너무 열심히 와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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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방송료 소개감이 이제 졸업이라니 아흫 자 이리 나와 이리와 이리와 어이차 티고 한대 두대 아 빨리와 빨리 가까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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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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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돈 많이 얻네 와우 마흔살이라니 너무한다 내가 여기까지 들어봤던 나이 중에 최고야 어? 할아버지라고 안하는게 어디야 정말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은거에 감사해야겠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호잇 호잇 어 여기 뭐 길이 있어 왔던덴가 여기는? 아 내가 왔던데구나 아닌데? 아 맞구나 아 중간 보스 하나 더 있었는데 없어 없어 이쪽은 이쪽은 뭐지? 뚫어주자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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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한번 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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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기가 느껴져 로틀니 야 망나놀다 이제 어 여기 어디야 길치는 아니고 한번 헷갈릴 수도 있지 왜 그래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한번 헷갈리면 한번 헷갈릴 수 있는거지 매일 자주 가던게도 헷갈릴 수 있는 법이요 세상에 임플란트 할라 이거 아닌데 일단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 왼쪽에 뭐가 있어 보스같은데 느낌이 왠지 엄청 센 보스같은 느낌인데 아 불안해 세이브도 아 보스다 보스다 딱봐 보스다 어 아니네 우리 여자 여자 캐릭터야 더이상 가까이 오지마 유령 난 너를 봐왔어 어 니가 나를 쫓아오는걸 봤어 이 오래된 왕국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난 그 공기를 느낄 수 있어 난 니가 뭐하는게 뭔지 알고 있어 난 니가 뭘 할라는건지 알고 있어 난 그걸 허락할 수 없어 아 뭔데 내가 할라는게 오 마치 메가맨전같은 느낌 오 오 오 오 오 잘 돌아왔어 받아라 아 귀엽다 아이고 야 어떡해 이 놈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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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chmd di Venue 가 doct가スト 하나 들어가고 있어 안 되 안 되엿 아 내 힘차야 되 애 Ой고 하 아이고 오 오 오 수Act 안 돼! 안 돼! 에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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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타 타는 거 약간 빈약한 느낌이야 근데 지금 때려 지금 때려 선 거 약간 빈약한 느낌인데요? 와 에너지 채우면 바로 때리는 거 보소 안 돼! 아 제발 에너지 채울 시간 좀 쳐라 제발 엑! 어허허허허헥 좋았어 이리라 이리라 샤아 혼내시 혼내시 무리 하지 말고 혼내시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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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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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잘한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아이고 잘 싸우긴게 잠깐만요 잠깐만 와우 오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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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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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드럽게만 해! 와 에너지 드럽게만 해 저 여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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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쩜쩜쩜쩜 왜 이렇게 안 끝나! 어 뭐 이렇게 좋은 빵이 차냐? 와우 오 드디어! 드디어? 죽어! 도망치는거 보소 인성보소 어! 이 주인공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죽었어 방송시간 언제 하냐고요? 저는 월수금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설마 이거 드디어 대시를 할 수 있어 드디어! 야 드디어 대시를 할 수 있네 볼까 어디? 야 드디어! 어! 이럴수면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집니다 어허 자 봉인이 깨지는걸 봤니? 그건 돌이킬 수 없어 어 그건 돌이킬 수 없어 어 그건 돌이킬 수 없어 어 어 어 신인가? 에반게리온? 이제 징그러워 애들이 나왔는데 아 기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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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 일어나 친구야 친구야 일어나 3시간 3시간 오케이 아 드디어 야 대시게 생겼어 와 대시게 생겨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이제 나이스 그렇지 요런데도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렇지 야 좋다 어? 어? 끊어주고